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8번, 29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스프링필드 하이스쿨 북페어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 행사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 진행된다. 2.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3. 책 표지 디자인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권이 증정될 것이다. 4. 폐막식의 올해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날 기회가 제공된다. 5.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록이 가능하다. 자, 본문 보실게요. 스프링필드 하이스쿨 북페어 스프링필드 고등학교 책 박람회 For all book lovers, come and enjoy the Springfield 하이스쿨 북페어 모든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스프링필드 고등학교의 책 박람회를 즐겨주십시오. Dates and Time, November 9 to 13, 2020, 9am to 3pm 일시는 2020년 9월 13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Place, School Library 장소는 학교 도서관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Special Program's Book Cover Design Contest, November 10, 11am 특별 프로그램으로 책 표지 디자인 대회가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Winners will get a gift certificate that can be used at the book fair 우승자는 책 박람회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품권을 가지게 됩니다. 문장에서의 Dates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받아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이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Closing Ceremony, November 13, 2pm 폐막식은 11월 13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meet Rosa Park, this year's best-selling author 이번 연두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사 파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Anyone who wants to volunteer at the book fair must sign up online in advance. 책 박람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그 누구든지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장에서의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8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28번의 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29번 다음 길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비록 이것은 분명합니다. 음식에 대한 우리 평가의 일부분이 바로 이것의 시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도 놀라울 것인데요.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향을 압도할 수 있는지가 말이죠. 문장에서의 양보의 접속사 although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구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접속사를 기준으로 절이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절도 또한 가주어와 진짜 주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의 간접의문문이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의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만약에 색깔이 틀렸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오렌지 음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초록색으로 색깔이 칠해지는 것과 같은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지금의 이승은 가짜 목적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짜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와 피피 수동태 구조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와인을 맛보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문장에서 부사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이입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보르도 대학교에 와인과 와인을 만드는 학생들에 대한 한 연구는 드러냅니다. 그 학생들이 자두나 초콜릿과 같은 빨간색 와인의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다고 말이죠. 바로 그들이 빨간색 염료로 색칠해진 하얀색 와인을 받았을 때 말이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컷마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절이 나오면서 접속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얀색 와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ave가 아니라 war given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 나와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가 그와 유사하게 속게 되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얀색 와인인 샤두네가 사실은 빨간색 와인이라고 말이죠. 바로 그 하얀색 와인이 빨간색 염료로 색칠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뒤의 동명사 띵킹에 대한 목적으로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head bin pp의 과거 완료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의 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29번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시각적인 요소가 맛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맛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의 색이 원래의 색과 달라진다면 그 맛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예로 붉은색 백포도주를 먹게 된다면 적포도주의 맛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8번 29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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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